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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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아 MC가 왜 쓰레기인줄 아세요? MC가 왜 성능이 안 좋은줄 알아? 그... 무기 있잖아요 MC 루찌 로 파는거 비싸게 이게 MC가 뭐에 줄임말이냐면 마덜크리티컬 그 뭐냐 엄마크리티컬 줄여서 엉크죠? 엉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에뛰가 캐시총을 만들고 있다가 엉크가 뜬거야 그래서 아 시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뭐였더라 그냥 미안성을 시켜버린거지 그 상태로 그 상태로 미안성을 시켜버려서 이게 총성능이 완전 떨어지는겨 총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걸 캐시로 파이기도 뭐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잖아 그래서 루찌로 비싸게 판 겁니다 네 그래서 엠씨가 탄생한거에요 네 드립이었어요 죄송해요 야 그럴듯하지 않냐? 아닌가? 죄송해요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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